도까보까 도까보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까보습습니다. 오늘 시작것은요 오늘은 가방에 안들어가는 물건을 쉽게 넣는 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가방에 안들어가는 물건? 약간 이런식으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을 잡아놨는데 약속시간이 한 출방까지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골 모양으로 찾아내야되는데 이 해골이 어디있을까 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놨는데 아직 못찾았거든요 해골이 있어요?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건데 어! 찾았어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들어가요 이렇게 빼면은 따로 빼지죠 그래서 아.. 이걸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넣으면은 자 들어가지죠 여기서 딱 이것만 빼주면은 짜란 됐습니다 짠 이런 아티펙트 효과를 좀 주거든요 짜라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면은 안들어가는 부분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